응가, 잘 받았다. 양파 엄청 크대. 감자 받자마자 보살님들이랑 쪄 먹었는데 육수 맛있더라. 새벽부터 안부전화와 감사전화가 이어집니다. 아빠님이랑 엄마님이랑 상당히 좋아하십니다. 안녕하세요. 감 농장주를 꿈꾸는 주말농부 감TV입니다. 보다시피 1차, 2차로 들깨 모종을 구워두었습니다. 들깨를 좀 일찍 육료했더니 많이 웃자랐습니다. 여튼 밭으로 가지고 가볼게요. 짠! 밭입니다. 물 안 줘도 되고 온도도 내려가는 저녁에 심으면 좋겠지만 오후에는 약을 치러 가야 합니다. 보다시피 흙이 상당히 촉촉합니다. 심어두고 물 안 줘도 된다 하시는데 쫄보인 제가 가지고 간 몇 개의 물병으로 간에 기별도 안 가게 주고 왔습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은 이렇게 웃자란 경우에 보통은 니은자로 뉘어서 심으시겠죠? 이 밭엔 웃자란 들깨 모종 윗부분을 따버리고 일자로 심어볼게요. 다음에 어떻게 잘 크고 있는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들깨 모종 심는 시기는 6월 중하순입니다. 물론 저희 집 기준입니다. 모종 간의 간격은 50cm이고 한 개씩만 심었습니다. 남은 들깨 모종과 들깨 순은 집에 가져가서 조림해 먹어야겠어요. 아, 배고프네요. 아, 배고프네요. 일찍 나오느라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마무리하고 밥 먹으러 집에 가야겠어요. 들기름에 계란 굽고 들깨 순에 들깨 가루 넣고 조물조물 묻혀서 신선한 채소랑 함께 비빔밥 해 먹어야겠어요. 여러분도 오늘 들기름 바른 김에 따끈한 밥 한 숟갈 어떠세요? 오늘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들깨를 심어봤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편에서 만나요. 다음 편에서 만나요. 다음 편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 아멘